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이 법전에도 나올 정도로 모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갖고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이거를 정말 마음에 저도 새기고 여러분도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보다 높은 목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3년의 침체기를 겪고 있던 암흑기를 겪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주셔서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창세기 10시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주신 걸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하라예요 완전하라 여기 나오는 완전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저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구약에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13장 13절 너는 너의 하나님 요하 앞에 완전하라 타밈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 없는 수컷으로 이 험 없는 타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시는 기대가 뭐예요? 엄청난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거 하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타밈 완전하라 어느 정도로 완전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험 없는 재물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기대치가 엄청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되게 부끄러운 장면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드림센터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뒤에 사무실이 조그만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 여기에 시에서 하는 헬스크럽이 있어요 제법 큽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 쌌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그때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렇게 저렴하게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트레이너 이런 사람 많이 둘 수가 없으니까 아주 젊은 여성 트레이너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자세도 교정해 주고 이런 일을 했던 상황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은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계속 트레이너가 자세가 좋은데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난 그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역기라고 그러잖아요 바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역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건 겨우 들고 그랬는데 몇 달 하니까 이제 막 쑥쑥 들리는 겁니다 이거 들 때마다 난 우리 선생님 안 지나가나 많이 늘었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스가 왔습니다 그날도 막 너무나 씩씩하게 제가 역기를 드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답은 내가 그분의 말은 내가 원하던 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무게를 왜 맨날 고고 갖고 이렇게 드세요? 무게 더 늘릴 때가 됐는데 이 바벨 있잖아요 바벨의 이 둥그런 거 이거 점점 무거운 거 해야 되는데 그날 그 부끄러움은 다 사람들 듣는데 아저씨는 맨날 이렇게 가벼운 거 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그게 여러분 그 트레이너의 그 말이 내 인생의 경고가 됐습니다 종종 떠올려요 영적으로 저는 그게 메시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 그래도 좀 오래 믿으신 여러분 그날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40대 아저씨하고 무겁지도 않은 거 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대견해하고 있는 그게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바벨 좀 이제 좀 무게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청소년 사회에 갈 때 시절은 꿈도 못 꾸던 어마어마한 이런 시련이 시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트레이너 생각을 해요 엄살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단위 목사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 시험 앞에 여러분들 좀 알잖아요 별의별 모함 다 당하고 수치 다 당하고 해도요 별로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 무게를 옮겨주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초등학교에가 집사님 집은 다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그런 단계는 넘어서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같이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자고요 보다 높은 꿈을 꾸는 자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보다 높은 목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바울의 위대한 목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놀랍게도 사도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담기예요 그럼 이찬수 목사 담기 한 이틀만 하면 될 거예요 성경의 인물 담기 조금 힘은 더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의 무게를 달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을 갖고 막 휘두르고 싶지 않아요 막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는 목사가 되라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아에게는 당당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너희 아빠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 알지? 너희는 그런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 Helio가 공교로 careera 기도 간단하게 해본 때 그것이 좋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глаз밥에 있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